부장판사 출신 이정열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고발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. 검찰은 지난 5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고,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. 이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2월 김 씨의 의혹을 고발한 단체 해경궁 김 씨를 찾는 사람들 대표 A 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. 당시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받은 내용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한 후 A 씨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고발 대리인 사임 의사를 밝혔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. 또한 검찰이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한 후에도 이 변호사는 SNS 글을 통해 여러 차례 자신의 의뢰인이던 A 대표의 직업과 근무지 등을 공개했습니다. 검찰은 A 씨의 고발은 이 지사 지지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A 씨에게는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. A 씨의 고발은 이 지사 지지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살고 있습니다.